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래 숨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검은유착 의혹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가는 행동대원이다 라는 생각을 해왔을 것입니다. 진실을 오랫동안 숨길 수도 없는 일이고 또한 모든 사람을 동시에 다 속일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무리한 수사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가를 말해주는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향기도 숨길 수 없지만 악취 역시 꽁꽁 싸매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사팀의 구성입니다. 7월 27일자 조선일보의 박국희 기자는 수사팀과 수사진행사항을 취재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 안에는 이번 수사가 처음부터 어떤 의도로 기획되었는지 왜 무리한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하고도 남음 있는 그런 정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박국희 기자의 취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호남 출신 검사들이 대거 전진 배치되었다. 15년 만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정권을 무인받은 이성윤, 전북곡창, 서울중앙지검장을 필터로 지휘 라인은 이정현, 전남나주 제1차장, 정진웅, 전남고흥 행사 1부장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추가로 도입하거나 또 수사에 관여하도록 한 신성식, 전남순천 3차장, 전준철, 전남보성 반부패 2부장, 전광수, 전북전주 조사부 부부장들도 모두 호남 출신이다. 검사들은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 여당 실시와 같은 호남 특정 고교 출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렇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사들이 대거 배치되고 나면 오로지 한동훈 구속수사 등과 같은 목표 달성만 눈에 보이고 나머지 무리수가 나을 수 있는 파열음에 집단적으로 눈을 감아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특정 지역 출신들이 대거 전진 배치되고 이들이 똘똘 뭉쳐서 사건의 진위 여부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위순에서 하명하는 그런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명수사, 정치수사, 기획수사, 작전수사 이런 냄새가 인적 구성에서부터 물신풍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무리한 진행 어떻게 갈 것인가? 호남 출신의 간부급 인사들에 반해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번 사건이 무리한 수사 진행에 반대가 많았습니다. 박쿠키 기자의 취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지위를 받는 수사팀의 부부장급 이하 검사 상당수가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무리하다는 그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웅 행사 1부장도 이를 보고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강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2월 13일 부산 고검에서 나눈 대화인 부산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중에서도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검사장 공모 혐의를 이동재 전 기자 구속영장에 넣느냐를 두고 수사팀 내부에서도 격렬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팀은 이동재 전 기자 구속영장에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이동재 전 기자 측이 부산 녹취록 전문가 녹음 파일 구속영장 내용 일부를 공개하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구속영장이 거의 허위 공문서 수준이라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명분을 찾아서 퇴로를 찾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한동훈 검사장을 구속하는 등의 악수가 이어지게 되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4.15 부정선거 시위에다가 부동산 대책 반대 및 조세지항운동 시위에 또 하나의 사건을 다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과를 하거나 중도에 손을 뗄 수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것처럼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람들 역시 3권을 모두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눈이 가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다룬 기사들에서 보통 사람들이 남긴 의견을 정독하는 것만으로도 수사팀이 적당한 퇴로를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분노 항목을 추구하는 일에 속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